제천에서 점심을 먹은 맛집 정보를 저장하려고 합니다. 공유를 눌러서 네이버 메모, 그리고 여기다가 제천맛집 이렇게 입력하실까요? 이름도 저장해볼까요? 저는 백반을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두면 다음에 제천에 가게 될 때 네이버 메모에서 검색. 제천 혹은 맛집 이렇게 검색하면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약도 할 수 있고 차로 이동할 때도 편할 것 같습니다. 깨알칩이었어요. 깨알칩이었어요.